자 그럼 1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1번, 자 조금 문제를 키워야겠죠? 자 키운다면 그림은 원소 X로 구성된, 이렇게 키우겠습니다. 자 그림은 원소 X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 그래핀은 누구다? 탄소다.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X는 누구입니까? 탄소입니다. 이렇게 봐주시고요. 탄소들이 원작화 전자가 4개잖아? 근데 그 4개 중에 3개만 결합에 참여해서 하나가 좀 남아, 그 남는 전자들이 자유전자의 역할을 한다.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을 통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요. 자 과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해서 합성 섬유를 개발함으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.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. 자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됩니까?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. 자 이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와 적절히 반응을 시키면 얘가 요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소 비료가 질소를 포함한 질소 비료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니은 이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. 네 대량 생산이 쉽다. 이렇게 알아두시고요.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이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암모니아는 탄소화물이 될 수 있어 없어? 없죠. 탄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옳은 정답인 3번의 기역 니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표는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. 가에서 다는 각각 메테인, 에탄올, 아세트, 산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. 자 그러면 뭐 우리가 3번에 맞는 것들 가나다에 맞는 것들을 매칭을 좀 시켜봐야 되겠죠. 자 식초의 성분이다. 뭐 CH3COOH고요. 손 소독제로 사용되는 것은요. 뭐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는 에탄올이 되겠죠. 에탄올. 자 C2H5OH. 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요. 뭐 메테인이잖아. 메테인. CH4. 우리가 현재 아파트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역. 과외 수용액은요. 산성이다. 맞고요. 나는 에탄올. 네.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. 되게 천연가스는 기역으로 적절합니까? 자 메테인 천연가스. 천연가스 메테인. 왔다 갔다 이퀄 되어야 합니다. 자 옳기 때문에 이 문제 3번에 대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4번. 그림이 A플러스와 B마이너스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지금 A플러스와 B마이너스다라고 하는데 전자가 총 10개가 들어가 있네요. 전자 하나 이뤄서 10개니까 나트륨 플러스고요. 전자 하나 얻어서 뭔데? 이게 B가 되니까 뭐? 자 플로리 마이너스다. 이렇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. 자 A원자가 B원자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. 라고 합니다. 당연히 원자번호는 11번이 9번보다 크니까 가능. 자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 일곱 개니까 불가능.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는 나트륨은 3개, 플로리는 2개이기 때문에 어 네. 가능이 되겠죠. 그래서 자 ㄱ, ㄷ이 정답이 되고요. 4번의 ㄱ, ㄷ이 4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5번 풀어 볼게요. 자 5번 자 보겠습니다. 그림은 철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.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잘 봐봐. 이 두 개가 지금 반응을 해서 CO2와 FE가 된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자 이 두 개가 반응해서 뭐 FE2, O3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잘 봐봐. 이 가 반응은 얘가 반응물이다. 맞죠? 여기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이 C가 O 하나만 붙이고 있다가 두 개가 되니까 가에서는 CO가 산화되고요. 자 나는 내가 다른 색으로 쓴다면 나는 얘가 반응이지. 그럼 얘가 F2, O3가 된다라는 것은요. 자 FE가 산소랑 만났지. 그러면 FE가 산소랑 만나서 이렇게 산소화 되었잖아. 산화. 그럼 F2, O3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. 자 그러면 F2, O3가 되었으니까 FE가 되었다.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CO와 반응물에서 찾아야 되죠. FE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5번에 대한 정답은 1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